변호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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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랬죠 변호사님 저랑 병원가요 네? 저랑 병원가요 아 저 손혜진씨 나 여기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아 어떡해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제가 아무래도 여길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일도 잘 못하면서 변호사님 맨날 신경 쓰시게나 하고 이제 또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고 죄송해요 어떡해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KBS